잠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꿈을 꿨대요! 좋은 꿈 꿨어! 꾹꾹꾹꾹! 스미스, 너도 꿈 꾸니? 꾹꾹꾹꾹! 어때? 이것이 바로 허블티 홀떡볶이다! 뭐? 떡볶이 대결? 갑자기 그걸 왜 해? 왜? 자신 없어? 네가 뚱글이한테 내 떡볶이 맛없다 그랬다며? 내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너 오늘 저녁에 대결이야! 내가 일진이 떡볶이가 맛이 없다고 했었나? 엄마가 그랬잖아! 기억 안 나? 뚱글언니, 떡볶이 샀어요? 우리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 줬어! 우와!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안돼! 몇 개 안 남았단 말이야! 너도 얼른 만들어달라 그래! 왜? 깜빡음만 떡볶이는 맛이 없나 보지? 그건 아닌데! 지금 먹고 싶다고요! 맛있겠다! 이게 뭐가 맛있어? 하나도 맛없게 생겼구만!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거보단 맛있겠네! 이런 거 갖다 버려 쓰레기야 쓰레기! 진짜 깜빡아줌마 뭐야! 하이! 어? 이게 뭐가 맛있어! 하나도 맛없게 생겼구만! 이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 만들겠다! 이걸 갖다 버려! 이런 거 다 쓰레기야 쓰레기! 진짜 깜빡아줌마 뭐야! 하이! 하이! 이겨버려! 뭐? 날 무시해? 내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푸름아! 너 기죽지마! 내가 오늘 저녁에 아주 본때를 보여줄게! 아싸! 엄마! 자신 있지? 당연하지! 내가 백화점에서 특별히 떡이랑 소스, 어묵까지 다 사다 놨어! 원래 요리는 재료가 생명이야! 시장에서 떡볶이 떡 샀고! 집에 어묵이랑 야채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진이 코를 아주 짭짱하게 눌러줘야겠어! 좋은 떡을 사서 그런지 두 손이 가볍네! 아유 정말! 아유! 자! 그럼 떡볶이 대결을 시작할게요! 오늘의 심판은 저 주동이! 동이동이 주동이! 요리시간은 단 30분! 30분 안에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분이 승리예요! 자! 그럼 시작! 아유 떡이! 아유! 떡이 어디 갔어! 깜빡아! 깜빡아! 왜 그러니? 혹시 떡 사는 걸 깜빡했니? 아유 내가 분명히 떡을 샀는데! 아우 어떻게 해! 아유 정말! 엄마, 내가 슈퍼 가서 떡 사올게. 빨리 양념이라도 만들고 있어. 그럴까? 그럼 시간이 없는데. 풀어봐. 그럼 부탁해. 10분 지났어요. 어떡해. 20분 지났어요. 거의 다 만들어졌네. 우와, 내가 좋아하는 로제 떡볶이다. 자, 주둥아 한번 먹어봐. 이건 마치 장미가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안에서 쿵턱쿵턱 방아를 찌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진짜 맛있다. 어떡해. 맛있나 보네. 깜빡하지 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알아. 아휴, 푸름아. 네? 떡볶이 떡이 다 떨어졌다고요? 어떡해. 주둥이 버블티 좋아하는구나? 네. 버블티에 들어있는 펄이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어요. 쫀득쫀득? 내가 어디서 이거 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주둥아, 그거 나 줘도 되니? 어? 제가 마신 건데? 괜찮아. 씻으면 되지. 깜빡아줌마 뭐 하는 거야? 질 거 같으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걸로 맛이 나겠어? 아휴, 참. 아,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그만. 됐어, 됐어. 주둥아, 주둥아. 비주얼이 그게 뭐니? 개구리가 떡볶이에 알 낳은 것도 아니고.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럼, 먹어볼까요? 표정 보니까 아주 딱이네, 딱이야. 아이, 뭐야. 아이, 정말. 엄마, 엄마. 어떻게 됐어? 아, 떡이 없어서 버블티에 들어있는 펄을 넣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주둥이가? 아이, 맛없다고. 맛없다. 아이, 허허허허허. 그럼, 그렇지. 진짜 맛없다. 세상에 이런 맛은 없을 거예요. 우와. 어? 진짜 최고예요. 식감은 쫀득쫀득하니. 달콤한 소시. 정말 최고예요. 정말? 그게 말이 돼? 뭐야, 이 쫄깃한 식감은. 너무 맛있잖아. 우와, 이번 대결은 깜빡하지마. 흠. 내가 준비했어.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정말. 맛없다는 게 세상에 없는 맛이었다는 거였어. 우와,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가 꼭 만들어줄게. 우와. 우리 우뚱이들도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 먹어봐요. 우리 우뚱이들은 소중하니까 오늘도 웃자. 히히히히히히. 안녕. es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